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데이터 베이스의 db 그 다음에 관리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 그 다음에 ds dbms 라고 불러요 이것도 같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럼 땡큐 에요 dbm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dbms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다 공유 공유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최소화 하겠다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관성 데이터의 일관성 무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무결성 이라는 건 결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유 중복 최소화 일관성 무결성 요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면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relational DB RDB 라고도 불러요 요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현업에서는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DB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는 액세스 개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인데요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첫번째로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도메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어트리뷰트 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어트리뷰트는 뭐냐면요 필드에요 필드 어트리뷰트 필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드입니다 필드는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열이잖아요 열 열의 개념 열은 또 뭐예요 세로 개념이잖아요 가로 세로에서 그 세로 개념 그러니까 세로 형태로 열 필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트리뷰트 애트리뷰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필드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필드가 있다 성별 성별이라는 필드가 있으면 우리 성별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쪼갤 수 없는 값 원작값은 뭐가 있어요 남 그쵸 그 다음에 여 이렇게 두 가지 잖아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어트리뷰트 성별이라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 남 여 그 집합을 뭐라 그래요 도메인 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어렵지만 의미는 간단해요 성별이라는 필드가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남 여 이렇게 또 갈까요 튜플 튜플은 뭘 뜻하는 거냐면 행을 뜻해요 행 튜플은 행을 뜻하는데 행은 또 뭐예요 가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튜플 행 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코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튜플이라고 불러요 튜플 이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불러요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를 번역하면 기수입니다 기수 기수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 헤아리는 걸 기수라고 그래요 서수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카디널리티를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행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예요 제목 행을 빼고 나머지 레코드의 개수를 기수라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튜플은 행이고 레코드고 가로고 그 수 카디널리티 기수라고 합니다 또 애티리뷰트 뭐예요 방금 전에 배운 거 필드 기억나시죠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필드 필드의 수를 뭐라 그래요 필드의 수를 디그리라 그럽니다 디그리 디그릴 또 우리는 차수라고 불러요 차수 디그리 차수 필드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차수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는 애티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다 왜요 필드니까 그리고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에 해당이 된다 바로 나오네요 필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릴레이션은 R-E-L-A-T-I-O-N 릴레이션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느냐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표에다가 표에다 저장을 하는데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을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테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뜻입니다 R-E-L-A-T-I-O-N 릴레이션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은요 이 속성 필드잖아요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무순서입니다 그래서 튜플의 무순서 그 다음에 속성의 무순서 순서가 없어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속성들로 구성된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 튜플도 순서가 없는 거고 속성도 순서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인데요 영어로 DBL 이렇게 표현을 해요 L은 랭기지 언어의 의미예요 DBL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의어 DDL 조작어 DML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DCL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 DDL은 데이터 D는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정의라는 뜻이 있거든요 L은 당연히 랭기지고 정의어 DDL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항목 키값의 고정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한계를 규정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정의하는 거 그게 정의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거는 DML 매니플레이션 매니플레이션이 조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삽입 삭제 검색 변경 연산 이런 처리 이게 바로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운영 및 조작을 갖다가 조작 데이터 조작어 DML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C가 바로 컨트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 무결 회복 리커버리 그 다음에 병행수의 등을 갖다가 제어해 준다 제어 어니까 당연히 제어 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어를 갖다가 정의 및 기술한다 그기보다 데이터 제어 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 정의어 DDL 조작어 DML 제어 DCL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정규화라는 거 노말라이제이션 제1 정규형 서부터 정규화 서부터 제5까지 있고요 3하고 4 사이에 BCNF라 그래가지고 엄격한 정규형 3차 정규형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정규화는 테이블 속성들 사이에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이다 속성들 간에 그 다음에 이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 재구성의 필요성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테이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줄인다라는 거고 이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막겠다 이상 발생을 방지한다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언어말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작업이 바로 정규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방주제를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기술 그걸 정규화 라고 한다라는 거 아노말리 이상한 현상 그 다음에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 쪼개는 과정 그게 바로 정규화하고 목적은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추가, 갱신, 삭제 이게 이상한 현상 이상한 현상이 바로 이 세 가지에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삭제 이런 것들을 갖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게 뭐다? 바로 정규화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시켜준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즉시 처리해요 실시간 접근, 리얼타임으로 액세스 접근해서 처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보완 유지를 위해서 유지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더라 그리고 최신 데이터를 유지 그래서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한다 매우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2차원의 가로 세로 행과 열 형태의 저장소 저장소예요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튜플, 튜플은 뭘 뜻한다? 행, 레코드를 뜻한다 그 다음에 속성, 어트리뷰트 또는 애트리뷰트 뭘 뜻한다? 열, 필드와 같은 의미다 그 다음에 속성은 널, 비어있을 수 있다 널값을 가질 수 있다 정교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된다 정론, 정교화는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교형 같은 경우는 제1정교형에서 제5정교형까지 있어요 1NF, 2N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3NF 다음에 4NF 사이에 BCNF 엄격한 3차 정교형이라서 BCNF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일 회복이 어렵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의 그 다음에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튜플의 무순서라고 표현을 해요 attribute는 null 값을 가질 수 없다 있죠 비어있을 수 있다 null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정교화를 수행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완벽히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정교화를 통하더라도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정교화를 통해서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속성을 갖다가 가급적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가 정교화가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관계 모델 개념적인 설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개체 관계도라고 불러요 ERD라고 부르는데 Entity 바로 이 부분 Relationship 그 다음에 D는 Diagram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래서 개체 관계도 얘가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고 개체 집합하고 관계 집합으로 나눠서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잠시 후에 직접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Entity 개체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ship 그 다음에 Attribute Attribute 속성과 같은 개념으로 표시한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이들 간의 방금 전에 본 대로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그래서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체를 테이블로 변환시켜야 된다 테이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소 다른 말은 Relation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속성은 이 속성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뭘로 변환된다 속성이 뭐예요? 필드잖아요 필드로 변환된다 당연한 얘기고 같이 알고 가셔야 될 내용 중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얘가 시험지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요구조건 분석이에요 현업분들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그 조건 분석하는 거죠 요구조건 분석 그 다음에 개념적인 설계 단계를 지나서 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설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지 잘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요구조건에 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거 이케 요게 그 다음에 논리적 물리적 요게 논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논물구 이렇게 머릿속에 순서대로 넣어두시면 돼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ERD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얘는 개체 관계 모델에 의해서 작성된 설계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개체 관계 모델을 그래픽 형태로 나타낸 것 그래서 개체 속성 관계 링크 등으로 구성이 돼요 지금 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개체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요 타원형은 속성이에요 타원형인데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얘는 유도된다 그래서 유도된 속성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마른모는요 관계 타입이에요 관계 그래서 개체 타입 속성 그 다음에 관계 타입 요런 것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개체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관계 타입 그 다음에 네모가 두 개 있는 거 의존 개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속성에 요렇게 밑줄이 거져 있는 거 얘는 기본키예요 기본키 속성을 뜻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은요 링크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마른모가 두 개 있는 건 관계 타입 식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엔 없지만 예를 가지고 기본소에 있는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ERD를 언제 쓰는 거냐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라는 개체는 학생이라는 개체는 개체는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러면 요 사각형을 봤을 때 아 학생이라는 개체구나 이렇게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센텐스로 설계하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그림을 가지고 한다 그게 ER다이어그램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개체는 학번 성명 학과명의 속성을 갖는다 속성은 아까 타원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번 성명 학과명의 타원 속성을 가진다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속성 타원을 가지고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개체는요 요렇게 사각형을 그리겠다 사각형을 가지고 그리겠다라는 거고 속성을 가지고 학번은 기본키 속성 아까 기본키 같은 경우는 타원에다가 밑줄 그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밑줄 거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하 학번이 기본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키 속성을 갖는다 이거를 ER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또 갈까요 학생과 과목은 학생과 과목이라는 개체는 학생 과목이라는 개체는 그죠 구성된 두 개체는 1대 N 1대 다 여기서 N은 다예요 다 1대 다의 수강 관계 관계는 뭘로 표현한다 마름모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름모로 표현하고 수강 그리고 요 줄 링크 연결기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1대 몇이요 N 1대 다 수강 요렇게 마름모 학생 과목 개체 이를 ER다이어드로 표현해보자 그럼 요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ERD를 봤을 때 학생이라는 개체와 과목이라는 개체는 수강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1대 N 1대 다구나 이렇게 번역이 가능 해야 되고 또 이 센텐스를 보고 이렇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개체는 가상의 객체나 개념을 의미하고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개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실세계의 개체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가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존재하는 존재하는 실세계의 개체나 개념을 뜻하는 거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개체는 그 다음에 개체 관계도에서 타원은 타원은 개체 타입을 나타내고 사각형은 속성을 의미한다 반대잖아요 타원이 속성이고 타원 타원이 속성이고 사각형은 개체를 뜻한다 타원은 속성 사각형은 개체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의 개체 쿼리라는 거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쿼리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테이블에서 질문에 의해서 파생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또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당연히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로 사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의 데이터를 입출력 화면으로 작성하는 개념이죠 폼 입력 폼 출력 폼 그리고 이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레코드와 필드로 구성된다 테이블 릴레이션 레코드와 필드로 구성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에서 사용하는 이 6가지 개체가 있는데 첫 번째로 테이블 이미 우리가 테이블 살펴봤잖아요 저장소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는 공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쿼리 Q-E-R-Y 질문하는 거죠 질의 테이블 안에 데이터 조건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추출한 거 그게 바로 쿼리에요 연관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를 갖다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본 대로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센텐스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테이블 쿼리 그 다음에 테이블이나 쿼리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개념 그게 바로 폼이에요 폼 폼은 화면을 의미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입력 출력 입력폼 출력폼 그 다음에 이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수정 삭제 검색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시각적인 여러가지 모양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 그 다음에 수정 보여주는 거에 제한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성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여러 모양 효과를 주기 위해서 컨트롤을 사용한다 컨트롤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요 폼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개념은 뭐냐면 아까 폼은 뭘로 나간다 화면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보고서는 프린터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를 인쇄해 주는 겁니다 보고서는 데이터의 내용 커리의 결과 등을 갖다가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 각종 업무 양식 그 다음에 네이블 우편 엽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이게 바로 보고서고 그래서 테이블 커리 폼 보고 그 다음에 올해는 매크로인데요 우리가 이 매크로는 엑셀에서의 매크로하고는 달라요 엑셀은 녹화의 개념이잖아요 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한다 이거는 엑셀의 매크로와 같은 개념인데 얘는 엑셀처럼 녹화의 개념이 아니고 매크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해요 엑셀스는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하 엑셀스의 매크로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거 모듈 모듈은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뜻한다라는 거고 모듈은 모듈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개체 엑셀처럼 비절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매크로 함수를 가지고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그 처리 한계를 해결해 주는 거 당연히 모듈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엑셀스에서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얘는 간단합니다 암호를 설정하거나 제거하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데이터베이스를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라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스에서는 파일을 설정할 때 단독 사용 모드로 열어야지만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가서 이 열기 대화 상자에서 바로 이 부분이요 열기에서 단독으로 열기 단독 사용 모드로 선택해야지만 바로 이 부분 단독으로 열기를 선택하라 그래야지만 암호를 설정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어요 파일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암호를 설정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정보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뭐가요? 액세스가 MSXS 액세스의 확장자는요 ACCDB ACCDB 액세스의 ACC 데이터베이스의 DB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액세스는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시든가 MS워드나 아리안글이나 MS 엑셀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 하고는 다르게 얘는 액세스는요 미리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작업을 실시해야 돼요 이거 차이점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뻥을 치느냐 그거죠 매크로는 매크로는 모듈에 비해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매크로가 아니고 뭐예요 모듈이죠 모듈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뭐다 모듈이에요 모듈 그래서 매크로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는 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로 묶어서 일련의 절차를 미리 정의하는 기능이고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문 함수 모듈이 바로 모듈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개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주얼 베이직포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매크로의 처리 한 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모듈이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